이런 여자 본 적 있으세요?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마라 하더라고 경찰에 끌려가면 다시 잡혀온다나 이 경찰서에 내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북천에선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소도 북천 해양 쪽 사람 없는 곳은 없어 썩은 거지 근본부터 그 뿌리부터 파헤쳐야 돼 형은 처음부터 조민주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야? 봉사할 수가 없었어 나는 죽여버리고 싶었어 죄를 저질렀으면 법대로 처벌받겠습니다 법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난 법 따윈 개무시하고 그랬어